마..하면서 맞추고 이런식으로 이겨보죠 우리 한 번 기카츄 잘 부탁해! 이건 니꺼야 그치 이건 내꺼야 아니 왜 먹어 니가아아 됐어 어 뭐야 뭐야 왜 가운데 몰린거지? 금강리 구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득이지 와! 왜 저기 다 모였어 와! 뭐지? AI인가? AI인가? 우리가 완전 이득인데? 우리 완전 이득인데? 우리 완전 이득인데? 근데 아래쪽에 가는거 같은데 아래쪽에 가야겠다 피카츄 잘 부탁해 피카츄 잘 부탁해 아.. 젠자 아우 못잡았어 완전 우리가 이득이었어 피카츄 잘 부탁해 잡았다 완전 우디가 이득이었습니다 뱅이득 야 상대팀이 너무 못하는데? 흐흫 야 나 깜짝 놀랐어 카정을 야 카정을 올인을 할 줄이야 네 카정을 올인을 할 줄 몰랐어 야 카정을 올인을 할 줄이야 있어 야 카정을 올인을 할 줄이야 야 카정을 올인을 할 줄이야 흰 일로와 이거 죽겠다, 이거 죽겠다, 죽겠다, 위험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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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하다, 이거 생각지도 못한 빌드였는데, 네, 생각지도 못한 빌드였어, 당황했어, 그러니까요, 생각지도 못한 빌드에서 고스나리가 당황을 해버렸어, 그래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, 못하는 척 해가지고 방심을 유도한 걸 수 있어, 그렇지! 그렇지! 잡았고, 우와, 위험했다, 아우우우우우 Prof. 와, 고스나리입니다, 맞아요, 저 고스나리예요, 이 게임, 포켓몬 유나이트라고 포켓몬 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스 이씨 아 리그 오브 레전드 어 타입 포켓몬 포켓몬스터 그쵸 이상한 게임은 아니고 각견만 합니다 땡 땡 땡 아아 썼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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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아깝다 야 근데 우리가 밀린다 야 카정을 카정을 다 현명을 했는데 우리가 밀리다니 아래쪽 아래쪽 드세요 그렇지 갑니다 저도 갑니다 아이 안됐다 뭐지? 얘네들 왜 이렇게 잘하지? 거기 넉넉히 만들어줘요 네 거기는 굳이 샤쇼에서 지킬 필요는 없는데 물론 지키면 좋긴 하지만 그렇지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피카소 잘한다아 잘 지켰쇼어 아주 좋아요 이게 바로 어 고 시나리 피지컬이다 잡았고 위험하다 빠자빠자빠자빠자 그니까 맞아요 정확해 정확한 표현입니다 됐죠 레벨업했고 아니 무슨 디펜더가 공격을 하고 있어 제대로 어 피카츄다 피카츄다 피카츄 피카츄 피카 피카 피카츄 오케이 아주 좋습니다 뮤츠 잘합니다 오케이 피카츄가 잘 잡았고요 캔더드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도 이상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욕심부리지 않고 우리 이겨봅시다 차례차례로 잡았고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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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아프다 네찐니코아 안녕하세용 안돼 뮤츠가 죽이면 안되는데 아 루카리오 부탁해 그렇지 루카리오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뭐야 뭐야 근데 얘네 왜이렇게 잘하지 그니까 와 이거 또 우리가 뺏겼네 레벨업 강아지님 강아지님 리하리하 잘 오셨어요 일로와 일로와 아래루트로 가세요 네 여기 두 명이면 충분하겠지 아 유나이트를 킬 수가 없잖아 아 유나이트를 킬 수가 없잖아 와아 죽어어어 죽어bed 죽어! 죽어어어!! 이야 와 죽는줄 알았네 아뇨아뇨 아뇨 지금 랭전 이거.. 아니 랭전에 스탠더구나 스탠더구나 됐어 다 잡아버려요. 다 잡아버려 없게 버려 됐어 여러분들 잘하시는데? 우리 무조건 잡아야 돼 어 잠깐만 잠깐만 위험한데 넌 잡아야 돼 넌 잡아야 돼 넌 안 돼 잡어어어어어어어어 됐쇼 됐쇼 잡았쇼 잡았쇼 됐쇼 다잡았어 갑시다 이거지 얘 지금 시참중이에요 시참중 이거죠 나쁘지 않았어요 적인줄 알았다 나도 할래요 다음판에 시참자도 같이 할래요 아 좋습니다 죽었지만 괜찮아 이제 우리 빠져야돼 빠져야돼 그렇지 그렇지 두 명만 빠져도 충분합니다 우리 방어만 이제 제대로 잘 채우면 이깁니다 억지로 뺏길 필요없어 억지로 뺏길 필요없어 억지로 뺏길 필요없어 십다초 그렇지 뭐야 근데 이걸 먹는다고? 위에가 위험해 그렇지 그렇지 자 위에 오겠지 이러면은 내가 이렇게 때리면 돼 어디서 먹으려고 오호 오호 이겼죠 아주 기본입니다 다들 잘하시는데요? 네 다들 실력은 마스턴데?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셨어요 2반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코스날입니다 팔로우하시오 코스날이 큰일됩니다 유튜브라고 하시오 유튜브 구독하시오 코스날이 큰일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캐리하신거죠 Ew 그쪽으로 보니까